아이폰 7 이후 적용된 홈버튼과 같은 방식의 버튼을 볼륨 조절 버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5 프로는 기존 아이폰의 볼륨 조절 버튼과는 새로운 디자인의 버튼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15 프로의 새로운 디자인 도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도면은 기존 알려졌던 아이폰 15 프로의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으나 좌측 측면의 물리 버튼은 알려진 15 프로의 디자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볼륨 버튼으로 볼륨을 올리는 버튼과 내리는 버튼이 따로 떨어져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기존의 볼륨 버튼과 다르게 하나로 이어져 길쭉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전혀 다르겠지만 버튼의 모양만 보면 과거 아이폰 3GS의 일자형 버튼이나 아이패드 1세대의 일자형 버튼 그리고 현재 출시되고 있는 갤럭시의 일자형 버튼과 모양이 비슷해집니다. 물리 버튼이 아닌 진동으로 클릭감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의 감각으로 버튼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외관 자체는 기존 버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없어집니다. 다음은 무음 버튼으로 무음 버튼이 다른 스위치와 동일하게 눌리는 형태의 버튼으로 변경될 것이라 합니다. 무음 버튼에 대해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호불호가 있지만 그중 좋은 반응은 음소거 상태인지 버튼의 색깔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데 누름형 버튼이 적용된다면 그런 메리트는 사라질지도 궁금해지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 버튼의 변화는 프로 모델에서만 제한됩니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 15의 디자인 도면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볼륨 버튼이 유지되었고 무음 버튼의 스위치도 지금의 형태와 동일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과 새로운 음소거 버튼의 적용 이유는 내구성 강화와 방수방진의 강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얼마나 개선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 적용되는 두 번째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아이폰 14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외관에선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내부에선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밍치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적용될 다이나믹 아일랜드에는 근접 센서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포함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금의 다이나믹 아일랜드 내에는 페이스 아이디 모듈과 카메라가 포함되고 근접 센서와 조도 센서 등은 디스플레이 하단에 배치되었는데 아이폰 15에 적용되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는 근접 센서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프로 모델뿐만 아니라 기본 모델인 아이폰 15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능적으로 변화를 가져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대를 해보는 점이라면 강한 주광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하단에 근접 센서가 보이는 현상을 없앤다거나 페이스 아이디의 성능 자체가 향상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고 아니라면 애플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관련된 부품 생산에 단가와 수리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물리 버튼과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